사실 온라인 게임이라는 과정을 온라인 수업에도 인용하는데 옮겨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온라인 기반의 어떤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을 게임인들이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수업에도 활용이 잘 되지 않았을까. 교수님도 학생 가르치면서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플립러닝 동영상 기반의 수업을 저는 2016년부터 했거든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영상을 학교 시스템이 약하길래 아예 그냥 유튜브에 전체 공개를 해버렸어요. 한 학기 분량을. 그래서 저는 플립러닝이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이 보고 와서 학교 수업은 토론과 발표 그리고 또는 팀 프로젝트 하는 이런 공간으로 강의하는 공간, 강의는 다 그냥 동영상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토론과 강의를 기반으로 응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의 시기에 의해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커리큘럼이나 학습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과거에. 2003년부터. 게임에 G를 써서 G러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거죠. 주로 그래서 MMORPG라든지 캐주얼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영수를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부 사업이에요.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 200개까지 확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버로 구축하고 이런 과제가 생겼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해외 쪽에서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런 구축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는 그러니까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게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크고 얼마만큼 현실에 있어서야 애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줄 거라는 생각을 정부가 못 한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면 보고 암기 대회 이런 거 보면 저는 주목할 부분이 보통 그런 친구들은 스토리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을 머릿속에 스스로가 자기만의 갖고 있는 스토리에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학습을 하면 기억력도 오래가고 응용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게임이라는 것이 자체가 각 단계별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단계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퀘스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퀘스트에서 이 퀘스트를 완성하면 다음 퀘스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들었던 G러닝은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해야 돼요. 팀으로. 그래서 4명이라는 팀으로 넣어놨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요. 안타깝게 때로는 분노가 침입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대한민국도 그거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도 정작 정작 안 해요. 그런 과정을 지원하거나 체계적으로 키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버를 구축해서 컨텐츠에 어떤 2019년, 10년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바로 G러닝에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전국의 학교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퀘스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게임을 하듯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애들은 공부를 하기보다도 게임한 감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이 한 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팀에 공부를 잘 안 해야 하고 못 안 해야 하고 강제로 묶어주는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서로를 보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현실에서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만 리더십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자질들을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지만 그 팀의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자기의 역량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팀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쥐러닝을 교실에 집어넣으면 교실이 정말 시장판처럼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을 계산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끼리 논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논쟁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애들이 살아있다. 토론과 설득 이런 과정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 쥐러닝이 첫 들어갈 때 첫 주에 수학 선생님들이 보고 4학년 선생님이 보고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 수업에서는 한 절반이 엎어져 잔대요.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서 해서 재미없고 못하는 학생들은 몰라서 재미없고 한 반에 30명이면 중간에 10명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관심 먹고 딴 거 딴지 하거나 아니면 엎어져서 자거나 그런데 30명이 애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게. 이게 맞잖아. 이러니까 그 첫 마디가 그랬어요. 무심결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둘이 수업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들이 살아있네요. 한 명도 자는 애가 없네요. 이게 성적 올라간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성적도 올라갔지만. 그런데 그게 보면 정말 한국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라는 게 정말 디지털의 강국이고 IT 강국이지만 현장은 완전히 참담하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형 디지털 혁신을 잘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일단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게임에 있어서 세대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기성세대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몸은 기성세대지만 게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세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게임을 봐버리니까 이게 얼마만큼 강력한 도구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층들을 만약 연령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한 30대 정도의 공무원으로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려와줘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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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